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심혜철입니다. 요즘 피부과 전문의들은 기미 치료를 할 때 먹는 글루타치온을 처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학회 발표 때도 글루타치온 복용을 꾸준하게 계속해 줘야 한다고 강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이 글루타치온은 피부를 정말 밝아지게 하는지, 그리고 이걸 어떻게 복용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놓치지 말고 따라오세요. 첫 번째로 피부를 밝아지게 하려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색소가 새로 만들어지는 것을 억제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있는 색소를 깨부시는 것이 있는데 이 깨부시는 것에는 대표적으로 레이저 토닝이 있습니다. 이 중에 첫 번째, 색소가 새로 만들어지는 것을 억제하는 것도 바로 피부를 밝아지게 하는 미백이겠죠. 그럼 두 번째로 색소가 만들어지는 것을 억제하는 물질에 대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글루타치온의 원리를 살펴보면 얼굴을 밝고 어둡게 결정하는 것은 바로 멜라닌인데 이거는 타이로신에 이에 만들어집니다. 이 타이로신은 여러 과정을 통해서 주로 갈색, 검은색을 뜨게 하는 유멜라닌과 좀 더 노란색, 붉은색, 핑크색을 뜨게 하는 페오멜라닌으로 나뉩니다. 요즘 비유로 따지자면 웜톤은 유멜라닌이 좀 많고 쿨톤은 페오멜라닌이 좀 많은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네요. 글루타치온은 여기서 두 가지 과정으로 얼굴색을 밝게 하는데 첫 번째는 멜라닌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유멜라닌보다 페오멜라닌 쪽으로 넘어가게 하기 때문에 더 밝아지게 하는 효과를 내게 하고 멜라닌은 또 산화반응을 거치게 되면 더 어두워지거든요. 글루타치온은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이 산화 과정을 막는, 즉 항산화 역할을 하는 대표적인 물질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이 산화된 멜라닌을 항산화시켜서 다시 옅은 색의 멜라닌으로 바꿔져서 미백 효과를 나타나게 합니다. 그러면 글루타치온은 이 피부가 밝아지는 것 말고 또 몸에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글루타치온은 피부가 밝아지는 것 말고도 몸에 정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아마 우리가 항산화 효과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우리 몸은 활성산소라는 것에 의해 몸이 산화되게 되고 이를 막기 위해서 항산화 과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대표적인 체내 항산화 물질이 이런 글루타치온, 캐로티노이드, 비타민 C, 비타민 E 등이 있습니다. 즉,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 글루타치온은 몸 전체로 따지자면 첫 번째 항산화 효과, 심혈관 질환이나 알짜모 예방에 도움을 주고요. 두 번째로는 해독작용이 있습니다. 중금속이나 술의 해독을 시키는 데 도움을 주고요. 세 번째로는 면역 효과 등이 있습니다. 그럼 피부에는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면 첫 번째로는 안티에이징이 있겠죠. 왜? 활성산소를 막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로는 피부 미백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배곡주사라고 부르는 것이 바로 이 글루타치온이죠. 글루타치온은 산화형과 환원형이 있는데 이 환원형 글루타치온이 항산화를 하는 역할을 하는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환원형이 활성산소를 만나서 항산화를 이루면서 산화형 글루타치온이 되고 이것이 글루타치온 환원 요소의 도움을 받아서 다시 환원형이 되는 이 과정을 이렇게 반복합니다. 우리 몸은 이 환원형 글루타치온과 산화형 글루타치온이 이렇게 특정 비율을 이루어야 되는데 몸에 계속 활성산소에 의해서 아니면 음주나 각종 중금속 등 뭔가 이렇게 막 해독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겨서 이 글루타치온이 계속 이렇게 산화를 시키는데 사용되는 상황이 되면 이 몸 안에 있는 글루타치온의 수치는 계속 감소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글루타치온이 열심히 일을 하느라 부족하게 되는 경우에 외부에서도 어느 정도 보충을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리포소말 글루타치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형태로 먹어야 할까요? 글루타치온이 시중에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아주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형태에 따라서 첫 번째 환원형, 두 번째 리포소말형, 세 번째 아세틀형으로 나누고 제가 뒤에 설명하겠지만 또 섭취 방법에 따라 나뉘게 됩니다. 첫 번째 환원형은 활성산소를 항산화시켜야 하니까 당연히 환원형이어야 되겠죠. 가장 대중적이고 가격도 저렴합니다. 두 번째 리포소말형이 굉장히 재밌는데 글루타치온은 수용성이기 때문에 세포 내로 흡수가 잘 안 됩니다. 그러므로 이중으로 된 지질막으로 이것을 싸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장내에서 분해되지 않고 세포 내로 흡수될 수 있도록 만든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글루타치온뿐만 아니라 다른 영양소들도 위장의 소화기관에 의해 분해되지 않고 흡수율을 높이기 위해 이런 리포소말 형태가 많이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이 리포소말, 이 멘트를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예전에는 가격이 많이 비쌌지만 요즘 들어 가격이 많이 합리적으로 변했고 또 세 가지 형태 중에서는 제가 제일 선호하는 글루타치온 형태입니다. 세 번째는 아세틸형인데 이 아세틸형은 글루타치온에 아세틸기를 붙여서 아세틸 L글루타치온을 만들면 장내에서 분해되지 않고 흡수가 높아진다는 것인데 아직까지는 논문 근거가 좀 부족하기도 하고 금액대가 제일 비싸기 때문에 저 현재까지는 그렇게 추천하는 형태는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섭취해야 흡수율이 높아질까요? 이 섭취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크게 캡슐 형태, 액상 형태, 분말 형태, 필룸 형태, 설화 형태 등이 있습니다. 캡슐 형태는 복용할 때 가장 기본적인 형태이긴 합니다. 캡슐 형태거든요. 하지만 캡슐이 위에서 분해가 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흡수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게 효과적이지는 못합니다. 이렇게 필룸 형태와 설화 형태는 새로운 형태의 글루타치온으로 위장과 같은 소화 시스템을 거치지 않고 점막을 통해 바로 혈액으로 흡수율을 시킨다는 목적으로 개발되었습니다. 이렇게 필룸 형태를 말씀드리는데 흡수율이 일반적인 섭취 방법과 비교했을 때 높다는 논문들이 최근 들어서도 많이 증가되고 있고 앞으로도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필룸 형은 보통 입천장에 이렇게 붙여서 사용을 하고 설화 형은 알약처럼 되어 있는 형태를 혀 아래에 녹이는 것입니다. 이 닥터심 글루타치온 필름은 고순도 85% 이상의 글루타치온 원료를 이 한 장, 이 한 장에 담아냈으며 리포점 공법,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활성 물질을 이중막으로 포장하는 기술을 통해 보다 빠르고 높은 체내 흡수율을 보이고 특히 콜라겐, 엘라스틴, 히알루론산, PDRM, 밀크시슬 추출물, 엘시스테인, 특히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엘플롤린, 그리고 건조효모, 셀렌 이 8가지의 부원료를 함유해서 시너지 효과 및 활성 효과를 높여서 피부의 한 장으로 도움이 되도록 제가 직접 개발했습니다. 사용하실 때 입천장에 이렇게 붙여놓고 혀로 녹이지 말고 최대한 입천장에 이렇게 붙여놔야 흡수율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맛있다고 혀로 막 녹여드시면 안 되고요. 이런 식으로 입천장에 최대한 붙여놓으셔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셀피부과 대표 현장, 더셀바이오 대표 심현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